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507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 1,500여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1,203명으로 늘었고 모두 80대 이상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3,552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 1,400여 명 줄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8명이 더 나와 누적 1,240명으로 늘었고 연령별로는 60대 2명, 70대 1명, 80대 2명, 90대 3명입니다. 경북의 시군별 확진자는 구미 872명, 포항 681명, 경산 332명, 안동 229명, 김천 184명, 칠곡 136명, 영천 86명, 청도 46명, 성주 37명, 고령 24명, 군이 14명 등입니다.